시어드워루스벨트 1858년 10월 27일에서 1919년 1월 6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1901년 전임 윌리엄 웨킹이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1909년까지 재임하였으며 공화당 소속이었다. 또 러일전쟁의 중재, 모로코 분쟁 해결 공로 등으로 19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1858년 10월 27일 뉴욕 주눅시에서 출생하였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1880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엘리스 해서 웨일이와 결혼했으나 1884년 사별했다. 23세 때 뉴욕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타락한 파벌 정치에 저항하고 소신 있는 행동으로 겁없는 의원으로도 명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공화당 내에서 많은 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1884년 유시 정계를 물러나 서부지역의 목장에서 지피를 하다가 1886년 10월 뉴욕시장에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12월 엘리스 커밋 케로와 재혼했다. 1889에서 1895년 연방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1897년 해군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미 해군의 보강을 역설하였고 스페인과의 전쟁을 강력히 주장했다. 1898년 전쟁이 선포되자 러프라이더의 연대라는 별명을 가진 의용군을 조직하여 쿠바의 출정 케이틀 힐 전투와 산후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래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전역 후 1899년 1월부터 뉴욕 주지사로 재직하였고 재임기간 동안 그는 인맥과 연출로 채용된 공직자 및 부패하고 무능력한 공직자와 경찰 등을 숙정하고 법인 면허세와 공무원 공개채용 제도를 확립하였다. 19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윌리엄 매키니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되어 당선되었으나 매키니의 사망으로 1901년 9월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904년 재선되었다.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그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경제주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신념을 견제했다. 이에 따라 1902년 석탄 스트라이크를 조정하여 물가와 산업 분야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 간섭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며 셔먼 독점금지법을 부활시켜 거대 철도 회사인 노던 시큐어리티사의 해체를 필두로 이후 7년 동안 당시 최대의 트러스트인 스탠더드 오일 및 노던 증권, 모건 철강 등 트러스트들의 연속 해체를 가져왔다. 그 밖의 철도 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금하는 엘킨스법, 철도 회사 운임을 규제하는 해범법, 식육업체를 비롯한 식품 재벌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육류검사법 및 인스펙트 액트 및 식품의약 규제법 등을 입법함으로써 국민들의 반재벌 정서에 부합했으며 대통령의 위상도 높이게 되었다. 또한 환경보존의 앞장 서서부 지역에 광발한 국유림 지대를 조성했고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했으며 대규모 치수관계 사업도 추진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국제정치 무대로 이끌었다. 그 시작은 멀로주의의 확대 해석이었으며 그 내용은 아메리카 국가들의 내정 문제에 비아메리카인의 개입을 금지하고 미국이 중남미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문제, 카리바해 문제, 파나마 운하 건설 등 강력한 외교를 추진하였다. 특히 파나마 운하 건설을 위하여 1903년 파나마를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도록 후원하였고 파나마 정부는 막대한 자금 지원과 군사보호를 내건 미국에게 파나마 운하 건설, 운영, 보호권을 부여한다는 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국제 문제에도 개입하여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1905년 프랑스와 독일을 중재해 모로코 분쟁을 해결했으며 포츠머스 휘담을 통하여 러일 전쟁 해결의 중재역을 맡았다. 이로써 19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나 육군 장관 테프트를 도쿄로 분해 카스라 테프트 밀액을 매짐으로써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기로 합의하는 등 힘의 논리에 충실한 면도 있었다. 1910년 전개로 복귀하여 1912년 제3당인 진보당을 조직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민주당의 TW일순에게 패하였다. 1919년 1월 6일 뉴욕의 자택에서 사망했다. 두번째는 최신oma 옮다. 감사합니다.